안녕하세요. 신인배우 김시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의 올해의 세 가지 키워드는 오디션, 인생 캐릭터, 그리고 2020입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오디션을 골랐는데요. 그 이유는 제가 2019년에 굉장히 다양한 오디션을 봤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오디션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인생 캐릭터입니다. 제가 2019년에 정말 소중한 작품, 도장품에서 오델이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다시 특별글로 감독한 도장품, 다시 정주행해주세요. 세 번째로는 2020년을 뽑았는데요. 그 이유는 2020년에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. 2020년에 돼요.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.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것도 우리 네 TU